사회자, 발표자 이걸 바꾸는 거 사회자 쓰는 파워포인트 넣거나 그림을 여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스위처 스위처에 있는 컨텐츠 스위칭 버튼하고 VR 카메라 버튼이 있는 것이 300이에요 오케이? 200은 사람은 고지 하나로 바꿀 수는 있어요 들어가서 누르고 하면 되니까 실시간 하기가 불편하지 200은 저 컨테이너가 스크린만 있어요 똑같이 스위칭이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장비에 저런 기능을 넣는다는 거는 방송 스위처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하고 강의를 하는데 여기다가 강사 나오면 강사 넣었다가 발표자 넣었다가 이거하고 서너 개 넣어서 애들이 하면 애들 잡아넣었다가 제 얘기하고 집어넣으려면 300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400가면 줌이 들어왔어요 이제 중요한 여기다 함부로 못 바꾸는 원격시가 들어가야 돼 같이 넣어서 하자 3개가 된 게 그거예요 5,000가면 몇 개야 6개가 돼 저 윈도우가 6개면서 동시에 장면 씬은 12개로 간 거예요 12가지 VR 씬을 만들어서 카메라가 12개가 되는 거예요 VR 카메라가 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여기 장면들이 변한다 그 안에 들어간 기능 중에서 300에 가게 되면 이쪽에서 보내는 걸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파워포인트를 켰다 씬에 가서 파워포인트를 켰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자막을 온시켜주면 여기 나가는 자막이 이게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음 장 클릭하면은 변하면 다음 장에 해당하는 저 자막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자막 편집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300 이유만 돼요 200엔 적어놓으면 너 복제 뺀 거야 300 이유 그리고 강의하는 핵심은 뭐냐 포인터로만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이거 바꾸는 거를 클릭만 해서 넘어가게끔 하는 걸로 해서 저는 AR 스튜디오를 저렇게 만들어줬다 AR VR 스튜디오를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방송 스튜디오를 만들 때 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VR 스튜디오로 한다고 그러면은 VR로 VR로 넘어가면 이때 뭐를 만드느냐 하면 VR에서는 이제 내가 크로마키를 딱 시켰다 치자고 여기다가 크로마키를 했는데 이게 원타치 크로마키 방송급인 크로마키지 이 크로마키를 하고 저 프레임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 이거 아니지 아니 여기 액터에서 이거 이제 하이드라는 거지 저렇게 하면 욕심이 나는 거예요 뭐가 욕심이 나냐면 멋있는 스튜디오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레이어에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제 알파에 있는 벽을 넣는 거지 앞에다가 이 그 벽을 하나 골라가지고 뭐 아무가나 넣자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얘를 하나 이렇게 넣으면 이 벽을 저기서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다 갑자기 입체감이 나죠 교실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서 카메라를 여기서는 조금 더 빼줘가지고 책상까지 이렇게 넣어주는 거지 이쪽을 넣어주면은 예를 들어서 책상 서서 하는 게 돼서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넣어서 이 벽을 스케일링을 그냥 여기서 시켜가지고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넣어줬다 뭐 집 짓기 나름이니까 그래 놓으면은 느낌이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기다가 이제 뭐 저기다 뒤에다가 뭐 하나 그림 멋있는 걸 넣자 뭐 넣어서 얘를 여기도 이제 알파 값을 잘 조정해가지고 약간 예쁘게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런 툴을 저 레이어로 월, 플로어, 랜스케이프까지를 넣는데 5천 가면 이게 자체가 애니메이션이 돼요 이 자체에서 근데 300, 400은 저게 고정이야 5천, 7천 가면 저런 텍스트까지 다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컬러까지 하고 특수효과가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가 들어가면은 이 아까 했던 방식의 AR보다 훨씬 자유로운 공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300, 300만 하더라도 웬만한 방송사에서 하는 거 더 낫게 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 서서 해도 되고 뭐 이제 그런 거지 여기 컨테이너 안에 파일도 넣을 수 있고 라이브 카메라도 여기 다 집어넣을 수가 있고 저기다가 이제 손님들 얘기할 때 학생들이 학생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줌이 나오려면 줌이 나오는 거고 뭐 컨텐트가 되고 이런 거를 다 완터치로 이 버튼 하나로 하게 하는 거예요 뭐 핫키 가지고 작업하면 되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제 방송에서는 아무래도 강의할 때 여기 풀스크린이잖아요 여기 가서 풀스크린 이거 딱 섰을 때 더블클릭만 딱 하면 풀스크린 되는 거예요 거기다 그리기도 되고 다음 페이지 이런 게 다 되고 그래서 이 방송에 들어가는 그 카메라 스위칭 컨텐트 스위칭 미디어 서버 바꾸는 거 있잖아요 미디어 컨텐트 스위칭 자막 그 다음에 강의 방식들을 완전 올인원으로 만든 게 아이스튜디오다 아이스튜디오 다 똑같은 거예요 아이스튜디오 특징은 뭐예요 버처 공간에서 강사와 칠판 칠판이 하나야 두 개냐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 버처 카메라 몇 개로 움직이면서 가는 거냐 여기 개념은 강사와 칠판이 어느 공간에 들어가는 게 교실이잖아 우리는 교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 준 거 아니에요 저런 저런 공간에다가 책상과 칠판과 선생님과 교실이 저기 있는 거고 그 안에서 칠판에 있는 자료를 선생님이 파워포인트 바꾸면 클릭만 하면 넘어가게 해서 바꾸는 수업을 한다 이거를 만들어 낸 거죠 파워포인트 가져오세요 선생님 여기 서세요 강의 시작하세요 그거예요 그냥 그 학교 장면 하나 놓고 선생님 여기다 와서 그냥 강의하면 되고 자료 바꾸는 이런 것도 바꿀 거의 바꾸는 사람이 없어요 교실에 와서 바꾸는 사람이 세팅하면 와서 강의하는 거예요 이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 장비라는 거예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오면 포인터 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선생님 포인터 가지고 강의하세요 여기 보면서 배우지 말고 이거는 실시간 실시간 비디오예요 강의가 저거 보고 듣는 거니까 세 번째 중요한 건 이거 보는 게 강의실 공부보다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ng 18분 간 교실에 이제balls을 처음에 그래도 여기가 지금 바로 행 생명